서양에 내려오는 말 가운데 영어에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하늘이라는 단어, heaven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어머니라는 단어, mother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가 가정이라고 하는 home 하늘, 또 어머니, 가정 이 영어의 세 단어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단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정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양육을 받고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또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에서 치유를 받고 또 가정에서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고 우리는 가정에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 인생은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면서 가정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서 교회와 나라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모두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이 얘기를 하기를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가정이다 오늘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장소이며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족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 어떤 가정은 불행한 가정 어떤 가정은 아주 몹시 어려움을 당하는 비극적인 가정 가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의학 성령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과 야급의 가정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대중 가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우리 남성의 모델이 되는 요셉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구의학 성산안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을 낳았을 때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급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살을 낳아서 애급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13년 후에 30살에 애급의 종이 되신이 됩니다 그간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척보기에는 이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요셉과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몹시 부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아버지의 모델 우리가 어머니의 주일이 되었지만 부모님 주일이니까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어머니는 가정의 아버지의 모델인 요셉은 어떻게 가정을 축복받게 했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정과 에브라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 있는 거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하는 땅에서 창성한 축복을 받게 했다 그런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정과 에브라임이라 그런 제목을 태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요셉의 환경을 극복한 가정신학이라 그게 제목을 붙여 봤어요 요셉의 환경을 극복한 가정신학이라 여러분 요셉이 구약에 나오는 인생 중에 가장 성공하고 실수함이 없이 준수하게 그리고 가정을 잘 꾸려나간 축복받은 그런 요셉의 여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요셉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거의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일찍이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헬 베네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그 무덤이 이스라엘을 날아가게 되면 베들렘을 가는 도중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님의 무덤입니다 일찍이 어머님을 잃어버리고 어머님의 사랑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새 어머니를 개모로 모셨습니다 새 어머니를 그러면서 그 열두 형제 가운데 열한 형제가 요셉이 꿈도 꾸고 비전이 있고 지도력도 있고 지혜롭고 외모도 잘 생긴 했으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디하고 질투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지만 요셉의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훌륭하지만 가정생활은 무엇이 문란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복잡한 가정생활을 잊어버리고 절대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처음에 요셉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 대신에 레아라고 하는 그런 언니가 먼저 잠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사는데 아들을 여스를 낳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7년 동안 고생한 후에 사랑하는 사람인 라헬을 맞아드렸습니다 라헬의 몸에서 남긴 누군가 오니 요셉과 베나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야곱이 또 실수를 했어요 라헬의 몸종인 빌하라고 하는 몸종과 또 관계를 맺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엔 리아의 몸종인 질바라고 하는 그 몸종과 또 관계를 맺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열두 아들이 되어서 열두 집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 몹없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열일곱 살을 낳을 때에 애급에 팔아먹지요 그래서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짐생에 맺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애급에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복잡한 가정관계 형제들 관계의 미흥과 지기와 질투 가운데 자라게 되면서 이 요셉은 몹시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마태형의 누벤이라는 마다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마다들이니라 이 마다들이 빌하라고 하는 이 라헬의 몸종과 더불어 간통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성서는 부끄러운 것이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하실 때에 이 누벤에겐 축복을 안 해줍니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추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어머님의 사랑이나 형제들 간의 우애라든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17살 낳았을 때의 애급의 몸종으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세 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가족 족보를 볼 때도 불행한 족보에 속해 있었고 그는 생리적으로도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큰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사회적인 환경이 애급당에 가서 불이한 대우를 받고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환경 어떤 환경이라도 요셉이 가졌던 꿈과 비전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하고 그까지 요셉은 자기 가진 꿈과 그의 비전을 실현하고야만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핸디캡들이 요셉을 방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결혼생활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애급의 여자입니다 이름은 아스나시라 그랬는데 이 독신한 이스라엘의 후손인 요셉이 애급의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거나 종교적인 면에나 신령한 면에서 이 요인과 마음이 맞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고민했겠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아내 이 아스나세 영향을 받지 않느냐고 이방신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고 그까지 자기의 신앙 신학을 지켜서 요셉은 실수하지 않느냐고 이 자녀들에게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말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아와 같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열급살에 애급당에 노예로 팔려오는 아주 불운한 불행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안 계시고 일찍이 오였지만 그 하나님이 어머님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믿는 신앙 그 하나님이 아버지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중환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갖춘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교회 안에서 바로 하게 될 때에 어머니를 지고 있는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머님 대신에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고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아버지처럼 돌보아 주신 그 가정이 바로 에브라임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것이 요셉의 가정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주관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시련을 이겨낸 인내와 관여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저 가정에는 다 행복하고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형제들 간에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원수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그 얘기에요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형제들에게 입문을 받았지요 또 애급당에 와서는 그거 외모가 준수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총무입니다 이 보디발의 가정에 모든 건 다치지만은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내가 다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유혹을 하다가 이 요셉이 뿌리치고 나갈 때에 옷을 빼앗아가지고 그 모함을 하는데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고 거짓말로 송살을 해서 감옥살을 하게 이것도 사회적으로 이 요셉이 얼마나 시련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큰 악을 행하야 하나님께 둥둑죄하리까 그는 절대로 사춘기에 있는 생리적인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환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조를 지켰어요 정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랬는거니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가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봄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환경의 여러가지 유혹과 시험을 다 극복하고 뿌리치고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그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가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봄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은 결혼생활에서 여러분들 아신대로 애급의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니까 잡신을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물리치고 비록 애급의 여자 아스낫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만은 그는 히브리 민족의 이름을 붙여서 문하세라 문하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배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름 자체를 문하세가 아버지의 그 모든 복잡한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문하세라 히브리 말로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께 하셨다 이 문하세라고 하는 이 요셉이 얼마나 집에 아버지의 일이 지긋지긋하고 그 가족들에 의해서 당한 피해와 고통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하세를 잊어버리게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한 번 우리 어린 손자가 할머니가 뭐라고 자꾸 걱정을 하니까 무슨 걱정이라도 걱정을 하니까 이 유럽살난 손자가 할머니들 하는 말이 할머니 깨끗이 잊어버려요 그래야 마음이 피네요 어른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끗이 잊어버려요 어린 얘기입니다 오래된 고통스러운 얘기 부모님에 대한 그 얘기 자식에 대한 그 형제간의 억울한 얘기 그거 잊어버려야 될 수 있어요 잊어버려야 될 수 있어요 잊어버려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하세라는 이름을 이 요셉이 히브린 말에 이름을 붙였고 에브라임 고수고한 땅에서 장성하셨다 이 요셉은 지조가 있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형제가 나중에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이 비히브린 거 우리에게 원수 갚음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곡하게 위로하였다 그랬어요 형들이 이제는 이 요셉에게 큰 원수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것을 알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쌀을 저작을 하고 모든 곡식을 저장을 해서 에이 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민들을 살게 하고 당신들도 여기 와서 살게 되잖아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인내하고 참고 지조를 지키는 요셉에게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고통의 땅에서 정성하게 하세요 이것이 에브라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가정의 성령 말씀대로 가족 사이에 억은하니 가족 사이에 이해 못하니 정말 원수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 있지만은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다 잊어버려서 문화세의 축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아야 됩니다 관영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이고 아주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도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하느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에 이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것이 악한 것이 변해서 선으로 문화세의 축복이 임하고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가정을 만드는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교련식 주류에 하셨을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서 신부가 신랑에 팔을 끼우고 그리고 행복해서 그래서 걸어가지만은 그나이 일생 동안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이것이 일생 동안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죽을 순간까지 가족의 무서운 몽예를 걸머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뭐 새롭게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포자기해가지고 쥐있게 낙심하고 아주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나온 잡지 가운데 결혼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가정입니다 새로 결혼한 가정에서 이혼하는 확률이 미국 사회의 50%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결혼에서 이혼하는 확률이 64%이고 세 번째 결혼에서 이혼하는 확률이 76%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소구 사회의 문화이지만 이거 배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아내 자식을 낳아서 키운 거 베드로 전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그 연약한 그릇이 우리의 은혜의 유산을 기해서만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께 짝지어 주는 선물 혹 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생각할 때 존경이 없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서 그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나가지구 지고 자포자기하고 나나 낙심하지 않으며 이 기처가 믿음의 근거에 있는 믿음의 자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합니다마는 그 얼마 못 가서 파괴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물질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되어서 자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세 있는 사람들끼리 아 그련해서 수천 명이면서 결혼해서 얼마 못 가세요 저도 때때로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때때로 제가 결혼식 주를 하고서 이 가정은 잘 살 거라 했는데 한 달이 먹고 와서 소리가 들어오면 그 가정이 헤어졌다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러니 친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에요 둘이 행복하게 살아나니 툭탁툭탁 이상한 소리가 들어올 때 그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그 가정이라고는 일생 동안을 평안하게 살 수가 없도록 무거운 몽예를 지기하는 것이 가정인데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유하는 신앙에 기쳐있는 가정이 될 때 예 그 가정은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 요셉이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다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갔을 때 야곱이 그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맏아들에게 오른팔을 얹었을 텐데 맏아들은 왼편 팔을 얹고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 맏아들이 여기 있으면 내가 다 안다 알아 그리고 축복을 해주니까 이방 땅에서 애급의 여인과의 도구로 낳은 아들이지만 문하세와 에브라임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 축복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이 죽은 다음에 열두 집합 가운데 그 손자가 아버지의 대열에 끼어서 열두 집합의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손자가 아버지의 대열에 끼어서 열두 집합의 축복을 그 손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의 근거에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은 것은 신앙의 자원에 근거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요셉은 결코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환경도 하나님의 족보도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을 때 불행한 요셉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고에 가서 포로 세 사람 이분 포로를 석방시킨 미국 대통령 출마했던 흑인 지도자 제시 잭슨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싱글 아버지가 누군지 뭔 집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조던이라는 유명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카가와 토요이코 선생은 홀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자가 됐습니다 성자가 됐습니다 에브라임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혹 가정 가운데 나는 가정환경이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나는 지금 불행한 가정환경 가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요셉도 둘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과 수고의 땅에서 어렵게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게 하세요 문화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변해서 창덕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에브라임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시길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자비하신 아버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셔서 싸우니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광릉교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권석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